아저씨가 비행기도 접어주고 그네도 밀어줬다? 아빠랑 놀 듯처럼 팀장님 좋은 분이세요 전에 선물 받았다던 장갑은 이제 안 끼나 봐요? 그새 실증이라도 났어요? 그 장갑 봉팀장 마음이었던 건 알고 있잖아 너 그렇게 보내놓고 마음에 걸렸어 서운했지? 사진 속에 있던 이 여학생은 누구예요? 대체 뭐 때문에 강영 씨 시어머니가 봉팀장한테 음식까지 챙겨주고 그러냔 말이야 너무 이상하잖아 수채 씨가 여긴 어떻게 여자친구여? 여자친구여?